유양은 한문에 있어서는 미묘한 경지에 이르고 심원의 세계를 탐구하였으며 사색에 있어서는 사물의 진의와 유물을 밝힌 사람이다. 그가 편찬한 열선전은 70명의 신선들에 대한 행적을 담고 있다. 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날 좋아여 무슨 소용 있겠는가. 태고적 이를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기록에 의하든가 구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열선전이라는 뚜렷한 기록이 있는 이상 신선은 반드시 있다. 다만 주공이나 공자의 손을 거친 바 없으므로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래된 역사 기록에 전혀 실리지 않은 사실 또한 수없이 많을 것이다. 속이는 영예와 부를 좋아하고 명리에 급급하고 마음속으로는 먼 옛날 사람을 촌탁한다. 그리하여 옛날에는 제왕의 지위가 양도됨으로써 이를 피해 달아난 소부 허위와 공경 재상의 중직을 경멸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던 노래자 장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신선이 되면 그보다 더 알기 어렵다. 현재의 사람들에게 믿어라고 한들 소용먹는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향이 현자가 아님으로 그의 저서만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한탄스러운 일은 없다. 노나라의 사관들은 천지와 비견할 만한 성의는 못 든다. 그러나 공자는 노나라의 역사를 바탕으로 춘출을 저술 하였다. 삼하천은 1월에 견줄만한 명지의 성의는 아니다. 그러나 문인 양웅은 사기를 진실한 기록이라 칭찬한다. 유향은 한대의 유생이자 현인이다. 그 사람이 기술한 것을 어찌 버려서 좋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왜 선도를 믿지 않는가. 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가. 진의 시왕제와 한의 무제가 신인을 찾았으나 얻지 못했으며 이소군과 난대가 불로불사약을 만들었으나 효엄이 없었던 이유로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검루와 원헌 같은 선비가 가난하였다고 해서 검녀 의동 같은 부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무혐과 숙류가 추녀였다는 이유로 옛날의 남이나 서시와 같은 미녀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승진하기 위해 그렇게 힘써도 이루지 못하고 부지런히 일하여도 수확이 시원찮을 때도 있다. 장사를 해도 돈을 벌지 못하고 전술을 발휘해도 전쟁에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 더욱이 선인을 찾는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불로장생을 얻고 지구의 도를 닦는 비결은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부귀와 높은 지위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선도를 배우는 사람은 단박하여 욕심을 없애고 외계의 이목을 돌리지 말고 내부로 돌리며 시든 고목처럼 앉아 무심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미주는 기의 조화를 깨트리고 미인은 생명의 뿌리를 잘라버린다. 그 외정을 퇴화시키고 기를 손상시키며 평정과 순수성을 잃게 하는 요인은 수없이 많다. 모기가 물어도 가만 못 씻는다. 이가 끓어도 잠 못 시룬다. 사회에 성가신 일들이 모기나 이 정도가 아니다. 어찌 눈과 귀를 막고 시간을 망각하며 오랜 세월 정진결제하여 스스로 활옥불을 피우고 빨리 일어나고 늦게 잠자면서 주사 황웅, 공청 유황, 웅모 융남, 소석 자황을 뜻대로 조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한의 무제는 천자로서 가장 장수하였다. 양생법의 혜택을 본 것이다. 미려처럼 물이 새는데 논도랑 정도의 물을 퍼부어도 충족은 불가능한 것이다. 무제는 사치와 여자를 좋아한 탓에 보정법보다 새어나가는 것이 더 많았다. 신선이 되는 방법으로 정정무이 자신의 육신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한다. 그러나 왕은 천석의 종을 치게 하고 천둥 같은 북을 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높이 나갈 지경이다. 천변 만화의 기에는 정을 피로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한다. 그 밖에 수레를 타고 달리고 말을 타고 달리고 낚시를 하거나 새를 잡고 신선이 되는 방법으로 봄 안개처럼 희미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생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왕은 발칵 성내며 모조리 죽이는 형벌을 내리는 수가 있다. 황금도끼를 휘두르고 커다란 도끼를 장군에게 수여하면 시체는 천리에 겹겹이 쌓이고 피로 세상을 물들인다. 시장에서는 몽둥이를 베는 형이 끊임없이 집행된다. 신선이 되는 법으로는 비린 것을 단절하고 곡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장을 맑게 해야 한다. 그러나 왕은 살찐 가축을 요리하여 죽이고 진미가요를 일장 사방이 식탁에 차려 찌거나 굽거나 하여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 신선이 되는 법으로는 널리 천하를 실향하고 남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왕은 약소국을 합치고 어리석은 상대를 공격하며 혼란한 나라를 빼앗고 망해가는 나라를 공격한다. 그리하여 영토를 넓히고 이웃 나라를 멸망시킨다. 산 사람을 한 대 모아놓고 죽음의 곳으로 쳐넣는다. 변경에는 의지할 곳 없는 넋들이 구천을 헤매고 들녘해 즐비한 시체들은 썩어만 간다. 오령에 이르기까지 피묻은 칼에 찌든 군대를 파견하고 궁성북문에는 대완왕이 목이 매달려 있다. 장평전쟁 때는 항복한 젖병 수십만 명을 산채로 구덩이에 쳐넣어 묻어버리기도 했다. 목을 쌓은 산더미는 하늘에 이르고 들에 깔린 뼈는 산에 가득 숲을 이르고 골짜기를 메웠다. 진시황 때는 천하의 집 열채 가운데 아홉 집이 반란을 고대했다. 한무제 때는 천하인이 울부짖고 인구는 반으로 줄었다. 신들께 기도를 올려 때로는 은혜를 입었다고는 해도 반면 수많은 백성의 저주가 수명을 단축시켰다. 남의 자식 한 명을 구한 것만으로 그 어버이의 망혼이 은혜를 갚은 예를 본다면 그 반대로 남의 자식을 죽여서 그의 부조의 영혼이 굶주리게 된다면 원한을 사게 될 것이다. 허다한 고민들이 왕의 육신을 괴롭히고 산 사람도 망명도 왕을 원망한다. 시황제와 무제는 선도를 좋아한다는 평판만 있을 뿐 선도를 수행한 실적은 없다. 초보적 지식마저 완전히 실행하지 못하였다. 신묘한 비법 따위는 들을 것도 없다. 그리고 돌을 깨친 방사가 선약을 조제하여 주는 일도 없었다. 이 두 제왕이 불로장생을 얻지 못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나는 벼슬 없는 선비로 게다가 가난하기만 하다. 집 안에는 사마상여의 집처럼 사방에 벽이 서 있을 뿐 아무것도 없다. 언제나 배고프다. 겨울에 성문의 문 안에 늦은 용이처럼 떨고 여름에는 고작 일장 사방의 벽에서 열고에 시달린다. 멀리 가려 해도 술에도 배도 없다. 일하려 해도 거두는 이여 없다. 집 안에는 눈을 즐겁게 해줄 미인도 없다. 밖으로 나가도 유람의 기쁨도 없다. 맛있는 음식은 입에 들어가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는 코를 스치지 않고 유쾌한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는다. 걱정거리는 산더미처럼 마음을 괴롭히고 고난은 나의 문에 모여든다. 이와 같은 삶일진데 이 세상에 미련도 없다. 때로는 그 도의 비결을 알고 때로는 뛰어난 스승을 만나도 늙은 아내와 어린 자식으로 붙어 머리채를 끌러 고향을 떠날 수가 없다.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에 다가가고 날마다 달마다 부지 불식간에 늙어간다. 불로장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행도 되지 않고 첫 끈 쥐를 귀하게 여기는 세상을 미워하면서도 단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익숙해진 애정은 갑자기 단절하지 못하고 세상 버릴 결심이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왕제와 무제는 사회의 주인이다. 탐닉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랑한 상대자는 지극히 많다. 고작 열흘 한 달을 정진하고 며칠 동안만 일하도 정조하라고 한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요염한 총첩을 버리고 빛나는 높은 자리를 내동댕이 치며 입으로는 맛좋은 안주를 끊고 마음속으로는 욕망을 버리며 영화에 등 돌려 홀로 입산하여 유연정막의 선도를 탐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옛적의 예를 살펴보면 선도를 터득한 사람은 대개가 가난한 선비이며 고귀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난데의 지식은 사실 천박한 것으로 쥐위에 굶주려 걸걸하고 돈을 탐내어 경술한 속임수를 썼으나 무능했기 때문에 벌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인색한 소인의 협잡은 천하에 선인이 없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월왕 구천이 개구리에게 경례를 한 즉 병사들은 앞을 다투어 불속에라도 뛰어들게 되었다. 조의의 영왕이 허리가 가는 여자를 좋아하였으므로 나라 안에는 너무 절식하여 죽는 여자가 많았다. 제나라의 환공이 색다른 맛의 음식을 좋아한 즉 요리사인 여가는 자기 자식을 쪄서 바쳤다. 송해의 왕이 부모상을 입어 바짝 마른 사람에게 상을 주었더니 상에 너무 정진하여 죽는 사람이 집집마다 속출하였다. 즉 왕이 원하는 것은 모두 저쪽에서 온다. 한의 무제는 방사를 불러들여 지나치게 우대하니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크게 허풍을 떨게 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난데가 진실로 선도를 깨친 사람이라면 어찌 순순히 잡혀 죽을 리가 있을까 대체로 선도를 채득한 사람은 자기를 소처럼 생각하고 인수를 초상 때 두루는 소지